4갑의 3단계 12주 개수가 같아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정해진 개수로 창의적인 구성물을 만들어 보는데요. 어떤 구성물들로 다르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친구들의 활동지를 찾아보는 수업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표현력이 증진됩니다. 12주 준비물입니다. 활동지 준비해 주시고요. 4갑의 색연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2주 개수가 같아요 활동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건축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몇 개의 건축물들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고 같은 개수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몇 개가 사용됐나요? 8개가 사용됐어요. 여기 만들어진 건축물은 8개인데요. 여기 건축물 중에서 8개로 만들어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살펴보니까 이 친구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는지 이걸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네, 이렇게 해보고요. 네, 모두 8개로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네, 두 번째 친구예요. 모두 사용된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6개가 사용된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네, 살펴보니까 이 친구예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를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놓아주는데 중심을 잘 잡고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네, 모두 6개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도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본 후 같은 개수로 된 걸 선으로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12주 확장활동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같은 개수로 다른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에는 과자를 이용해서 만든 모습을 보고 가베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과자를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과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사용된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첫 번째는 모방을 해서 만들어 보고요. 네, 모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사용된 개수는 모두 몇 개였나요? 네, 가운데 4개, 2개 해서 6개가 사용이 됐죠? 6개를 사용을 했는데 6개로 만들어진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6개를 이용해서 다른 구성물을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는 모방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구성물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과자를 통해서 과자를 관찰하고 그 모습을 가베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는 확장활동이 될 것입니다. 형태의 Agriculture